불륜설에 휩싸였던 배우 김민희씨와 홍상수 감독, 이번엔 결혼설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당사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미국 체류 중인 김민희씨와 홍상수 감독이 유타주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씨가 비밀, 언약식 이런 얘기도 오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조선에서 전해지 한국을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 결혼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관광비자로는 90일까지밖에 체류할 수 없기에 미국 영주권자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씨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중혼이 허용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타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 중혼이 합법화되어 있다든가 허용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 중혼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유타주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혹은 커져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다신결장입니다.